자 오늘부터 자금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자금 모임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함께 자원과 소명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각자에게 그 소명과 소명을 위해서 주신 그 자원들 어떤 것을 주셨는지를 헤아려 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요셉의 이야기의 한 대목만 짧게 읽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체의 스토리를 다 우리가 이해를 기억을 하고 본문을 대회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그 앞부분의 내용을 잠시 떠올려 보시죠. 그 야곱의 편해를 받는 그 요셉, 그 요셉을 시기하는 형들, 그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갑자기 팔려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보디발의 그 집에, 그 시위대장이라고 일컫는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됐습니다. 거기서 이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죠.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유일체, 그 집안 살림을 다 총괄하는 가정총무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마음이 꽂힌 거죠. 요셉이 아마 그래도 참 준수하게 잘생겼나 보다. 사실 또 요셉이 그 어려서부터 소년기까지는 그 야곱이 편해를 하다 보니까 아주 그렇게 집안에서 잘, 곱게 그렇게 귀공자처럼 자랐거든요. 이 요셉더러 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듣질 않죠. 재차 유혹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집안에 없는 틈을 타서 옷을 잡아 끌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을 요셉이 뿌리치죠. 이때 여인이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들을, 집에 그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14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있죠.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여기 우리가 두 번 반복됩니다. 주인의 탓을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죠. 주인이 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여기 우리가 누군가요? 이 여인과 이 집안 사람들을 한 패로 묶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이 집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사실 시기심이 있었거든요. 아마도. 갑자기 밖에서 들어온 이 히브리 사람 종이 중책을 맡았단 말이죠. 갑자기 집안에서 고속 승진을 한 거예요. 형들에게 시기심을 받은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시기의 대상이 됐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왔습니다. 보디발이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했다. 그 내용입니다. 당신이. 그 책임이 당신에게도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디발은 이 아내의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심히 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디발이 뭐에 화가 났을까? 물론 요셉의 어떤 행동 이 아내의 말을 듣고 그것에 화가 났을 수도 있겠지만 이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을까? 그렇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이 아내가 당신이 데려온 하면서 그 뉘앙스에 또 평소에 그 아내의 태도를 보아하니 좀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고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화를 내면서 이제 요셉을 옥에 가두게 되죠.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옥살이를 하는 그 억울함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감옥에서도 신임을 얻어요. 그래서 재반사물을 다 맡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 간수장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에게 맡긴 일은 아무 간섭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총평을 23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셔서 결국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의 억울함보다는 그 요셉의 형통함을 우리에게 부각시켜줍니다. 형통하게 하시는데 그 삶에 억울함이 있습니다. 형통하게 하시려면 억울함 자체를 막아주셔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 과정에 아주 결정적인 억울한 사건들이 있단 말이죠. 요셉이 억울한 일을 만났지만 이 감옥이라는 그 밑바닥까지 내려왔지만 하나님은 그 밑바닥에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나요? 나중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 바로왕에게 술시중을 드는 시종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감옥에 들어오는데 이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말하자면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납니다. 이 시종장을 통해서 내가 풀려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요셉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를 저버리고 2년이 또 흘렀습니다. 나중에서 이제 이 사람이 소개를 해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보디바레 집의 산림꾼이었다가 이 감옥의 산림꾼이었다가 이제는 나라의 산림꾼이 된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일들의 그 원인이 요셉의 어떠함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형통케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성실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잘 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초점은 요셉의 어떠함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통케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종으로 팔려온 요셉을 통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미래의 구원을 예비하셨습니다. 극심한 그 가뭄, 앞으로의 그 가뭄 속에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끄십니다. 정착하게 하시죠. 그 과정에 요셉이 먼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아주 중요한 것은 요셉이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그 과정에 용서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5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45장 7절, 8절 그 앞에 5절에도 나옵니다만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고요.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이 형제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뭔가요? 요셉은 하나님의 큰 이야기 하나님의 커다란 이야기 속에서 자기 삶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내 삶의 여러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커다란 이야기 안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을 때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안 되면 못할 건데 이게 되니까 요셉은 자신의 그 억울한 일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일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도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때로는 억울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 여기 뭐 다 한두 가지씩은 경험하시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누구한테 나는 이런저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누구한테 나는 아, 이러저런 일로 돈을 떼었다.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소화해낼 수 있을까요? 소화가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 안에 어떤 상처 큰 상처로 한으로 이렇게 남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겪은 그 억울한 일들이 글쎄요. 성경만 보면 어떤 상처로 남았다 한으로 남았다 이런 흔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자기의 이야기가 담겨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내가 이 못된 형들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내가 이 보디바리 안에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갇혀버렸다. 그렇게 결론 삼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누구나 그러하듯이 그러나 그것을 결론으로 삼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겠죠. 내가 시집살이 하느라 내 좋은 젊은 인생 다 갔다. 뭐이라든지 내가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혹은 누구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제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내 속이 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그 소명의 재료로 전환시켰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대목이라고 여기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을 훈련하시고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같은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만났을지라도 그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소명의 자원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죠. 어떤 위로와 격려도 귀에 들어오지 않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내일이면 이 부도를 막으려면 몇억이 있어야 되는데 하 어떡하나 지금 당장 캄캄한 현실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도 그 말씀이 나와 연관된 말씀이 아니라면 전혀 귀에 들리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그때 그때 그 소명에 응답하면서 충실하게 삶을 감당해 나갑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 소명에 응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요셉이 세월이 흐를수록 훗날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내 인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한 것 그것은 크게 두 가지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로 부르시는 것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요셉의 그 동행하는 삶 으로 부르신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요셉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마찬가지로 먼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인데요. 그 부르심은 두 가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그 죄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바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죠. 그 두 가지 소명 무엇보다 예수님의 소명 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억울하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명 자체가 그 억울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근원적으로 치유하신 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먼저 좋은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경력 경험 지식 또 사회적인 어떤 역량 등등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예수 그리스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 담길 때 그것은 좋은 정말 소명의 재료가 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그러한 요인들은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하고 자존심을 세우게 하는 것이 되더라 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뭔가 잘한다라는 것 강점이라고 하는 것 재능이라고 하는 것 지식 이 모든 것들이 참 소중한 자원들인데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건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자존심을 세우게 하는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이런 것으로 작용한다는 말이죠. 반대로 우리에게 정말 억울한 일 없으면 좋았을 만한 그러한 일들 여러가지 후회가 되는 일들 또 내가 잘못한 것들 그런 것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되고 그 소명의 재료가 소중한 재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강점만 아니라 나의 없었으면 좋았을 그러한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명의 재료로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그 모든 자원들을 어떤 쪽으로 선택할 거냐 나의 자존심의 도구로 선택할 거냐 아니면 소명의 도구로 자원으로 선택할 거냐 사용할 거냐 그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그것을 평생 나의 상처로 가지고 간직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정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정말 누군가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재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여러가지 우여곡절의 과정들을 소화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트라우마로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명의 재료로 간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도굴뿐 원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누군가를 치료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명 소명하면 우리가 나는 소명이 없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이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할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진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삶의 한 대목 한 대목 내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한 대목 한 대목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것 요셉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은 어쩌면 그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몰랐을 거예요. 아마 몰랐겠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서야 그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내 인생이 이러이러이러하게 있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이해를 하고 깨닫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던 것은 아니죠. 처음에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현재는 모르지만 현재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 일 그 초점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죠. 여러가지 모양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모든 자원들을 사용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해서 아마도 그 백성들의 마음을 더 잘 그 밑바닥 인생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공유하게 되지 않았을까 애국의 총리로서의 역할을 그런 점에서 더 잘 감당하게 되지 않았을까 내게 당한 그 어떤 일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님의 소명이 자라나는 그 토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 그것은 우리의 인생 보다 오히려 더 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퇴한다고 해서 소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소명을 우리가 감당하다가 그 다음 사람 남은 사람에게 이 바톤을 넘겨주는 것이다. 그 소명을 넘겨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인생보다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이 사실은 더 크다. 라는 것. 50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50장 25절 시작 또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훗날 훗날이 언제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해고를 메고 그때 가서 그 땅으로 가라 지시를 하죠. 유언을 남깁니다. 자신의 해고를 메개로 해서 소명의 바통을 건네준 셈이죠. 약속의 땅이 하나님 나라를 표상한다는 점에서 구약성경에서요. 요셉은 하나님 나라의 믿음과 소망을 남겨준 셈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의 인생에 억울한 종살이 감옥생활 원망과 한으로 남겨질 법한 그러한 것인데 오히려 소명의 걸림돌이 아니라 소명의 그 소중한 자원으로 삼았다라는 것 삼게 하셨다라는 것 요셉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그 큰 하나님의 구원의 그야말로 대하드라마 속에 나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원망 상처 한 이런 것이 자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형제들을 품어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 그 305 스토리라는 용어를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의미로 한번 의미를 부여를 해봤습니다. 스토리 그 끝에 Y자 You 그러니까 Your story in His Story His Story 해도 좋고요. 그의 이야기 안에 당신의 이야기가 있게 하는 것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닌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이야기 속에 구원의 이야기 속에 아 내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셨구나 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는 것 체험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자리라 믿습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는 멀리 그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라봅니다. 예수 그 요셉의 그 밑바다까지 내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는 지상에서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모형 그것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떠올려주죠. 십자가의 주기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승천하시는 그러한 예수님 요셉이 모형이라면 예수님은 원형이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죠. 요셉이 그러했듯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나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윈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야말로 우리의 그 소명의 가장 큰 자원이다. 여러가지 경험들 우리의 경력들 이런 것들도 자원이지만 가장 큰 자원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비로소 우리에게 경험된 그 모든 것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새롭게 탄생되는 거죠. 소명의 재료로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경험한 모든 것 나의 현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거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서 누군가를 치유하고 살리는 자원으로 사용하십니다.